멸망을 당하거나 구원을 받는 것은 몇 명이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후에 서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이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이슬람은 번성하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초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걸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그때에 말틴 루턴은 몇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후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 한 번은 제 동창이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저를 초대했습니다 강사로 내가 인천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정말 미안해 우리 많이 안 모여 그래서 제가 몇 명이나 모이는데 그래 그랬더니 50명밖에 안 모여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다가 화가 났습니다 김 목사 50명을 적다고 말하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문제야 50명이 적은 인원이야 50명이나 모이는데 그거를 적다고 말하는 사상이 어디에서 온 거냐고 내가 밥 먹다가 벌떡 했나 가지고 소리치려다가 말았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남에게 보이는 형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본질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외형의 세계가 아니고 내면의 세계입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후에 서 있느냐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는 타락한 자본주의의 논리죠 몇 사람이 모이느냐가 성공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제자 12명밖에 없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은 자살했고요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는데요 그러면 주님은 실패한 겁니까? 마틴 루터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이 이런 자본주의의 타락한 신앙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시스테스 기독교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인 4세계 유해석 박사입니다 살라모 알리쿰 알라모 살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제4강으로 루터가 본 이슬람의 매력과 기독교의 대안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지도를 살펴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메카에서 모하메드가 570년에 태어났다가 그의 40살 되던 해 AD 610년에 한 3km 정도 떨어진 히라산 동굴에서 누구에게인가 개시를 받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하메드가 마지막 죽을 때 AD 632년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을 하고 죽습니다 무슨 칼로 정복을 하죠 그 다음에 그의 후계자 4사람이 모하메드의 정신을 받들어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는 이집트와 투니지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사산제국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마이아 왕조가 성립이 되어서 왼쪽으로는 스페인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러다가 13세기에 몽고의 징기스칸에게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징기스칸이 이슬람 지역을 점령하고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오스만 터키입니다 비잔틴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1543년에 콘스탄티노프를 멸망시킨 후에 그 다음에 동부유럽으로 200년 동안 점령을 하고 또 과거에 비잔틴 기독교 제국을 모두 점령을 합니다 바로 이때에 이슬람 오스만 터키 군대가 유럽을 정복하러 온다고 할 그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상 강대국들은 전부 다 유럽을 정복하려면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정복합니다 비엔나 성만 함락이 되면 혹시 유럽에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비엔나만 지나고 나면 북쪽부터 남쪽까지 전부 광야입니다 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알프스산 하나입니다 나머지 전부 광야입니다 유럽은 비엔나만 정복하면 끝나는 겁니다 4세기의 훈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징기스칸이라든가 오스만 터키라든가 게르만이라든가 전부 다 처음에 정복을 하는 때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입니다 1529년에 비엔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슬람 군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의 배경에는 이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군대가 몰려오니까 마이틴 루터가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악을 만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욕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가 일어나서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유럽을 정복하기에 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구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로망 캐톨릭의 타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다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성겼을 때 복받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강대국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선지자들은 봤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르틴 루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오스만 터키를 통하여 우리를 징계한다고 본 것입니다 징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 이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쳐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배후에는 바로 이슬람 오스만 터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게오로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6살 때 원래는 헝가리 사람인데 16살 때 이슬람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노예로 2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7번이나 도망치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8번 때 탈출에 성공해서 20년 만에 다시 서방 자유세계로 탈출을 해옵니다 이 사람이 서방세계에 와서 뭐가 됐냐면 수도사가 됐습니다 도미니칸 수도사로 일생을 살면서 자기가 이슬람권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1530년에 책으로 썼는데 그게 바로 무슬람의 의식과 도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서문을 마르틴 루터가 쓰면서 이슬람에게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의 매력이 뭐였을까요? 첫째 이슬람 지도자들의 헌신이다 지금 마르틴 루터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슬람의 지도자들은 검소하게 살고 헌신적이다 당시에 얼마나 로망 캐톨릭이 타락했냐면요 식스투스라는 교황인데 바로 이 사람은 성직을 팔아서 챙기고 자기 조카 8명에게 추기경을 만들었습니다 세습을 하는 거죠 세습을 그 다음에 이노켄티우스 8세는요 여러 여인에게서 1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 6세는요 자기의 여자친구의 딸 로사와의 사이에서 5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자기하고 친딸하고 사이에 성관계를 해서 자녀를 하나 두었고요 자기 시스투스 자기 자매들과 또 친딸과 근친 상관을 했습니다 지금 교황이에요 교황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틴 루토와 대적을 했던 레오 10세는요 8살 때 수도원장이 되고 13살 때 추기경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다 이제 돈 주고 사고 부모들이 다 세습을 해준 거죠 종교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교황들이 이 정도니까 그 밑에 신부들은 어떻겠어요 신부들의 25%에서 30%가 사창가를 다니고 그리고 첩을 두면서 생활을 했던 때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스탕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탕딸이 쓴 책 가운데 적과 흑이라는 책을 보면 당시에 똑똑한 젊은이들 명문대학을 나온 똑똑한 젊은이들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적색과 흑색 사이 까만색은 뭘 상징하냐면 법관을 상징합니다 빨간색은 뭘 상징하냐면 추기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될까 추기경이 될까 고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기경이 돼도 모든 권력을 다 누릴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법관이 되나 추기경이 되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로망 캐톨릭의 성직자들보다 차라리 이슬람 지도자들의 헌신이 훨씬 숭고하다라고 말툰 루터가 얘기했고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겸손과 헌신 여러분 무슬림들이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합니다 물론 엄격하게 얘기하면 기도라기보다는 제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는 알라와 무슬림 사이의 인격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버지와 자녀의 인격관계가 존재하지만 꼬란에는 무슬림과 이슬람의 신 알라와 사이의 인격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만 이슬람에서는 제사에 가깝습니다 한 6분 걸립니다 그래도 하루에 다섯 번씩 질서정연하게 쫙쫙 절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숭고한 느낌을 받아요 세 번째 기적에 대한 증언 이슬람에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수피파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들의 무덤을 찾아다니면서 기적을 추구하는 또 실제로 병이 났고 하는 일들이 이슬람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체적인 경건 무슬림들이 검소합니다 그 복장 같은 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통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다 그렇게 입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겸손 그 다음에 또 이슬람에서는요 자카트라고 하는 구제금이 있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라마당 금식기간 되면 저녁 때부터 이제 밥을 먹거든요 그때 길거리에다가 자기 돈으로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각종 음식들을 다 갖다 놓습니다 이런 구제하는 거 구제가 굉장히 프락티컬하죠 실제적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모슬림들이 차라리 타락한 로망 테톨릭에 비해서는 훨씬 경건하다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의 승승장구 마침 이슬람은 오스만 터키 군대가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또 제국주의가 강성해져 가고 하는 것을 볼 때 이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이슬람의 알라가 진짜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가질 정도로 이슬람에게 매력이 있어서 그 당시에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위기의식을 마르틴 루토가 느낀 거죠 물론 마르틴 루토가 이슬람의 매력을 이야기했지만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매력적이라고 본 건 아니고 타락한 로마 캐톨릭에 비해서 이런 매력이 있다라고 마르틴 루토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마르틴 루토는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본 겁니다 이슬람보다도 교회 내부의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보았고 부패에 대한 회계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이슬람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보다도 이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타락이 더 큰 문제로 본 거죠 또 십자군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점령하는 거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칼을 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칼을 들고 권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기독교는 검으로 성장한 종교가 아닙니다 겸손과 헌신과 눈물과 순교와 검소한 삶을 통하여 기독교는 성장한 종교이지 검을 가지고 정복하면서 성장한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군들은 검을 가지고 정복하러 갔습니다 십자군들이 누구를 죽이러 간 겁니까? 지금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자 했지만 1차 십자군 전쟁만 예루살렘을 갖고 나머지는 전부 타락했습니다 어디에나 침략하면요 성적인 행위, 약탈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줬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천국에 가는 면죄부를 받았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세상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검을 가지고 맞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이슬람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보았습니다 마리틴 루턴은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웠을까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교리문답을 배워라 여러분 한국에 지금 이슬람 인구가 성장하는 것도 예산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슬람을 허락하셨을까요? 어쩌면 한국 기독교를 향한 징계는 아닐까요? 마리틴 루턴에게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가 교리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리틴 루턴에 대안은 유효하다 신천지와 같은 괴물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뭔가요? 여러분 신천지 교리 보셨어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그걸 믿고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독교 교리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신천지와 같은 괴물에게 자양분을 공급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도 공부하고요 토르투신경도 공부하고요 하이델베르그도 공부하고요 적어도 들어보고 공부 한 번만 해도 그런 이단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교리 공부가 필요합니다 루터가 한 말입니다 교리 문답을 배워라 사도신경을 암송시켜라 사도신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2항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된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끊임없이 가리키고 암송시켜라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대여리 문답 소여리 문답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소여리 문답을 만들었고 어른들을 위해서는 대여리 문답을 만들어서 가리킨 거예요 왜?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말라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면서 다른 종교를 비난해서는 안 되죠 기독교의 교리가 천수백 년 동안 만들어졌거든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기독교 교리 공부를 우리가 해야 돼요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두 번째 무슬림 속에 기독교인답게 섬기면서 살아라 물론 한국에는 이슬람 혐오적인 그런 일들이 이슬람 포비아라 그러는데 이런 시각은 대단히 성경적이지 않은 시각이죠 오히려 마르틴 루터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라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보여라 마치 요셉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고생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무슬림들 속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라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보여라 세 번째 고통을 감수하라 당시에 이제 오스만터 어깨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마르틴 루터가 제안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통과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고통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 고통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이겨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어둠을 찾아 고난을 찾아 기꺼이 내려가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선교사의 길이고 사역자의 길이고 마르틴 루터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의 길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종교개혁자들이 다 가졌던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사랑하라 이슬람의 교리는 경계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경계하면서 잘 배워야 되고 또 한편으로 무슬림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80%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겠죠 누구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주의하라 뭘 주의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슬람의 교리를 주의하라 루터가 한 말이에요 멸망을 당하거나 구원을 받는 것은 몇 명이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이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이슬람은 번성하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초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걸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그때에 말틴 루터는 몇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 한 번은 제 동창이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저를 초대했습니다 강사로 내가 인천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정말 미안해 우리 많이 안 모여 그래서 제가 몇 명이나 모이는데 그래 그랬더니 50명밖에 안 모여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다가 화가 났습니다 김 목사 50명을 적다고 말하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문제야 50명이 적은 인원이야 50명이나 모이는데 그거를 적다고 말하는 사상이 어디에서 온 거냐고 내가 밥 먹다가 벌떡 했나 가지고 소리치려다가 말았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남에게 보이는 형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본질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외형의 세계가 아니고 내면의 세계입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는 타락한 자본주의의 논리죠 몇 사람이 모이느냐가 성공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제자 12명밖에 없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은 자살했고요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는데요 그러면 주님은 실패한 겁니까 마틴 루터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이 이런 자본주의의 타락한 신앙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멸망당하거나 구원받는 것이 몇 명이 믿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아닌지가 달려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비록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남기 때문이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으라 그리해야 그대들이 사탄의 화살과 폭풍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것이며 구원받게 될 것이다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루터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기규리에 대한 말이 아닐까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성교사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다고요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거꾸로 합니다 시작 시작 뭘 안 나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 그럽니다 2012년에는 한국 기독교인 가운데 10.5%가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갔어요 그런데 2017년 통계에 보니까 23.3%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통계에 보니까 첫째 얽매이거나 구속하는 게 싫어서 둘째 목해자에 대한 실망감 셋째 헌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어떤 세대가 올까요? 세상이 변할 거라 그러죠? 미래학자들은 새로운 상식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세기에 유럽에 코로나와 같은 대전염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14세기에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중세 암흑기 로망 캐톨릭의 어둠의 세계가 끝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15세기에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에 전염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계몽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1650년부터 계몽주의가 뭐냐 한 줄로 딱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경험되어진 것만 진리다 이게 경험주의, 계몽주의입니다 그때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계몽주의를 깨묻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1781년에 인만웰 칸트라는 철학자가 나타납니다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순수이성 비판으로 인하여 계몽주의가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이 순수이성 비판이 뭐냐 이겁니다 인간의 이성은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 다시 말해서 경험되어진 것과 논리적인 것만 받아들이는데 경험되어지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형의사각의 세계를 인간의 이성은 판단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그 책으로서 계몽주의가 끝나버립니다 자, 인만웰 칸트가 한 말입니다 절대 진리가 무너지면 절대 윤리가 무너진다 인만웰 칸트에 대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쓰러 독일에 갔던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만웰 칸트는 기독교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럽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만웰 칸트는 그 할아버지가 스코틀랜드에서 온 청교도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문답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신학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생 동안 계몽주의를 연구하고 낸 책이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인만웰 칸트가 한 말입니다 절대 진리가 무너지면 절대 윤리가 무너진다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요? 교회에서 듣습니다 예배당에서 듣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종교개혁자들처럼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시 기독교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희망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진리가 진리되고 말씀이 말씀되고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기를 부탁합니다 이슬람을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자들처럼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도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헤어질 때 하는 인사 한 말 있죠? 평안히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마살라마 마살라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